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이라는 신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 올해는 뭐 뭐니 뭐니 해도 AI 그죠 AI의 시대였죠. AI가 급부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 말에 나온 JGPT 때문에 AI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죠. AI가 바꾼 세상. 2024년 생성 AI의 기대와 전망 이라는 글을 좀 보겠습니다. 2023년은 생성 AI로 장식된 한이였습니다. 2024년의 다음과 같은 많은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AI 서비스 및 기능의 번들링 증가. 번들링은 한꺼번에 번들 한꺼번에 묶어서 그죠. AI 서비스와 기능이 한꺼번에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더 높은 품질. 다양하게 품질이 높아지겠죠. 더 현실적인 세대. 젊은 아이들이 또 노인도 마찬가지고 고령인구들도 다 현실적으로 AI를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투명성과 미디어 표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요. 주권 AI 역량이 확장됩니다. 자 이렇게 빨리 변해요. 2023년에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 5명 중 4명이 생성 AI 도구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호주 직원의 3분의 2가 업무에 생성 AI를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컨버세이션이라는 신문에 실린 거예요. 컨버세이션은 호주일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직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성 AI에 대해 호기심이 있거나 재미로 느끼고 싶어서 도구를 사용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AI의 연구에 대한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정보를 찾거나 합성을 해서 없으면 못 삽니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살듯이 생성 AI 없으면 못 삽니다. 다른 용도로는 코딩에 대한 도움을 받고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글로 써서 이미지 만들어라 하면 만들고 글로 써서 비디오 만들어라 오디오 만들어라 하면 다 만들어요. 소위 속삭이는 사람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최고의 AI 프롬프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서비스를 혼합하여 환상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기술 개발 규제 사회적인 요인이 가능한 것을 결정함에 따라서 AI 사용 기능도 지난 12개월 동안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4년이 되면 AI는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생성 AI는 올해 초 사진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했고요. 학교 시험 합격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고시에도 패스하고 의사 면허증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바 엑재미네이션 해서 뭐 이런 것도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등등 많이 했어요.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된 챗보트 GPT는 챗GPT는 2월까지 호주 인구 규모의 약 4배인 1억 명이 사용자 기반에 도달했습니다. 호주보다 호주 전체 인구보다 4배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렇죠. 뭐 여러 번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일부 음악가는 AI 음성에 복제하여서 에미넴과 같은 인기 아티스트를 합성음악을 만들었고요. 구글이 챗보트 바하드를 출시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빙을 검색해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스냅챗은 사용자가 질문하고 제안을 받아주는 챗GPT 기반 도구인 마이 AI를 출시했습니다. 챗GPT를 지원하는 AI 최신 버전 챗GPT4가 3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 릴리스 때문에 문서나 긴 텍스트 분석이 가능했어요. 또 3월 내에는 코카콜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부분적으로 AI를 통해 광고를 생성하기 시작했고요. 리바이스는 가상 모델을 만드는데 AI를 사용했어요. 리바이스는 청바지 진, 리바이스 진을 만드는데 이제 사람 모델을 사용 안 하겠다 해서 AI 모델을 사용합니다. 흰색 발렌시아 패딩을 재킷을 입고 교황의 악명 높은 이미지가 입소문을 탔죠. 패딩, 흰색 패딩, 긴 오바를 입은 교황. 이게 지금 가짜뉴스였죠. 기술 전도사 집단도 AI 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4월부터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생성 AI 도구를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일본은 국내에서 생성 AI 훈련에 대한 저작권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시나리오 작가들이 AI로 만든 대본 금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죠. 이게 미국의 할리우드 대모죠. 배우하고 작가들이 요구하면서 대모 파업에 돌입했어요. 불타고 있는 국방부, 불타고 있는 국방부, 펜타곤 이것도 가짜뉴스였어요. 다른 AI 이미지가 또 입소문을 탔습니다. 페이크 뉴스였죠. 또 지난 7월 예배자들은 AI가 주도하는 최초의 종교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AI가 종교 예배를 해요. 줌에서 AI로 생성된 요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두 달 후인 8월 회사는 소비자 데이터 AI 관련된 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정책을 명화하고 AI 훈련에 대한 동의 없이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월에는 유료 사용자 채찜피티의 음성 이미지 기능이 제공되었습니다. 아도비 생성 AI를 일러스트레이트와 포토샵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AI 프로세스가 클라우드가 아닌 장치 자체에서 로컬로 처리되는 엘지 AI로의 전환이 증가했으며 이는 개인정보와 개인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최초로 AI법을 발표했어요. 12월에.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지난 12개월 동안 AI 개발이 혈이 바람처럼 확 불어왔어요. 특히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AI 서비스 및 기능의 번들링 증가. 한꺼번에 막 묶어요. AI 서비스를. 채찜피티는 처음에는 텍스트만 생성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글만 써줬어요. 논문 써주고 글만 써줬어요. 에세이 써주고 리포트 써주고 했는데 이제 텍스트는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오디오도 생성할 수 있어요. 구글 바드는 이제 지메일, 닥스, 드라이브 간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이 서비스의 전반에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어요. 기업은 생성 AI를 기존 서비스에 결합하고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번들링이라는 게 결합이네요. 그죠? 결합을 기능하고 결합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AI 서비스를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동시에 결합 서비스는 불가피한 데이터 침해가 있을 경우에 사용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더 높은 품질도 현실적인 세대가 옵니다. 올해 초 AI는 인간의 손과 팔다리를 렌드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올해 초는요. 손이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막 10개, 20개가 됐어요. 팔다리도 이상하게 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AI 생성기가 이런 거를 완전하게 개선했어요. 동시에 연구에서는 많은 AI 생성기가 얼마나 편향될 수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일부 개발사는 다양성과 포괄성을 염두에 두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은 고객 기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세 번째, 투명성과 미디어 표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다양한 뉴스 플랫폼이 이를 투명하게 전달하지 않고 AI 생성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AI가 생성한 세계 지도자 뉴스 사건의 이미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쏟일 가능성이 높은 소셜미디어에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가 넘쳐납니다.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AI가 콘텐츠 생성 또는 증강에 언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고 일관되게 표시하는 미디어 산업 표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주권 AI 역량 확장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AI의 가능성을 즐겁게 탐색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도구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본 기술을 누가 관리했는지 보다 세밀한 통제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4년에 미래지향적인 리더들이 연구개발하고 연구개발 자금, 교육 프로그램, 기타 투자증과 이렇게 해서 역량 개발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미도 있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목적으로 생성 AI를 사용하는 데 관계없이 책임감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의사까지 다른 사람들이 기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AI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AI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핸드폰 뺐으면 못 살죠. 스마트폰 없이 못 삽니다. 지금 이미 생성 AI 없이 못 산다 그래요. 생성 AI 없이 못 산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크게 변하는 게 번들링해서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도 있고 품질이 더 높아지고 투명성도 높아지고 AI 주권도 더 요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일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2024년 생성 AI의 기대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구독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